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독 평생 11월 생활 미션은 세면대 청소하며 용서하기입니다. 날마다 세수할 때 예수님의 보율로 내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사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면대를 닦으며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이를 십자가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면 보금의 문이 열립니다. 미풍당당 화목한 감사 1독 2019년 11월 17일 주일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 말씀입니다. 17장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증거된 그리스도 18장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19장 3년간 예배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아멘 자기 이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평생에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암성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